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경제의의의 과목을 담당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임덕호 교수입니다 본 과목은 전반부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요 후반부는 국가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1주차에서는 왜 경제문제가 발생하고 정부는 이 경제문제를 왜 속시원히 해결을 하지 못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경제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고용불안 문제가 눈에 띕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아마 고용불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장기간 경기가 침체되면서 청년실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또 물가불안 문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가불안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는 물가불안으로 즉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상 물가는 오르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물가가 오르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부도 대단히 신경을 써서 물가 안정을 기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에서 나타나는 물가 불안의 현상은 저물가 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이 겪는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저물가 즉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너무 문제화 돼서 통화를 대량으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책정한다든가 이런 대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 금융시장 불안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들 수 있겠죠 브렉시트 즉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한 것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브렉시트가 영국이 탈퇴하는 걸로 국민투표에서 확정이 되자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그 다음에 환율은 폭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 불안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가 불안 문제 자주 접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 생산이 전혀 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 불안 즉 유가가 상승하면 기름값이 상승하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 혹은 120달러까지 치솟아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면 유가가 또 폭락해서 즉 30달러 미만으로 폭락해서 또 너무 저유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유가 시대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걱정일까요? 산유국들의 경제가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배럴당 최소한 50달러가 넘어야만 정부의 재정운용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할 것이고 허리띠를 산유국에서 졸라맨다면 그쪽에 수출하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한국과 같은 국가들 그리고 그쪽에 건설 경기가 위축됨으로써 그쪽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 업체들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게 양극화 심화 문제입니다 양극화라는 건 빈부격차를 이야기하겠죠 이런 빈부격차가 완화되기는 커녕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특히 요즘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금수저 흑수저 이런 논쟁도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양극화 부의 대불림으로 인한 양극화가 바로 후송까지 연속이 되면서 해결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의미로 금수저 흑수저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부족의 문제입니다 자원이 무한정 많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유가? 전혀 걱정 없죠? 일자리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한정 자원이 많고 우리 국내에서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필요한 부분을 다 충족하고 모두가 다 공짜라고 한다면 일 안 오고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외국하고 거래 안 하는데 무슨 금융위기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공짜로 사는데 무슨 빈부격차가 있겠습니까? 마치 공기는 무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풍족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는 부족의 문제로 오는 것이고 불행이도 이러한 부족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는 이런 경제 문제를 안고 가는 게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족의 문제는 왜 나타날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존 자원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의 문제가 나타나겠죠 특히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은 부족의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겠죠 따라서 국제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 이야기는 해외의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자원부국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한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은 해왔습니다마는 여전히 한계가 있죠 만약 우리가 공기로부터 질소를 뽑아내듯이 공기로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족의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불가능하죠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부존자원의 제약 불완전한 기술 이건 자원의 문제라든가 인간의 한계에 의해서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우리가 조금은 절제한다면은 줄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은 충족 나누기 욕망이다 라고 제가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족 즉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갖게 되면은 행복해지겠죠 따라서 돈을 많이 갖게 되면은 행복하다는 의미나 갖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행복해지려면은 원하는 걸 충족하는 충족하는 양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충족시키는 건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족한 양이 많으면은 무조건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조건일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분모의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족한 것보다 욕망의 강도가 더 커진다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해지죠 불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덜 같더라도 우리가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행복 추구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즉 욕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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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